달린 타이밍, 달려갈 타이밍 귀를 불러줘 너는 믿어 볼 이제 우리 새로운 나아옵수요 렛츠 박스 앤블! 안녕하세요 저는 청순 큐티 현재입니다 김태성은 사실 부드럽다 김사부 김태성입니다 귀여운 사람 어엄입니다 할인미소 김태우입니다 치크 그 자체 강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용심히 공부하는 빙화입니다 어려보이는 얼굴을 가진 전민욱입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고 알려진 장인재입니다 매력 만점 정진혜설입니다 꿈까지 다루고 있는 장경영입니다 아직 늦진 않았겠지 너에게도 coming back 난 달려가 난 달려가 Dreaming 끝이 없는 미찔 우린 이미 여기에 너들게 어 인터그램이란 난 줄 familiar 菜 시작 춤 추워 ulin 누가 너에게 달린 타이밍 달려갈 타이밍 더 크게 불러줘 모두를 little mo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유고요 저는 소두 마스터가 꾸미면서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갖고 싶고 끼가 많은 얼굴도 좋고요 이렇게 눈빛이 강렬하게 생기고도 싶지만 많은 친구들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김태유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김태유예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는 어른꽃 빙화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셀카도 잘 찍어요 나중에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셰카를 찍어요 저는 사진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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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성은 사실 부드럽다 김사부 김태성이고요 제가 태권도라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진 만큼 좀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좀 귀여운 내적인 매력도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하고 봐주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정넬해술입니다 여기서 소두 마스터 인데요 어떤가요 얼굴이 작은가요 어때요 저는 세수도 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뭐 예쁘다고 알려준 장인재입니다 이렇게 많은 형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잘 지내고 살고 싶은 장형였습니다 제가 친구 사라입니다 네 아저가 오시자 중 워시 종고랄의 장 징롱 그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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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다른 데서 확인했는데. 아 근데 이거 약간 그 리듬 힙합 바이브라서 어쩔 수 없지. 렛츠 어셈블러! 네 안녕하십니까. 킹강왕석입니다. 강아지지만 고양이가 되고 싶은 정승원입니다. 공치시크남 정세윤입니다. 저는 공치윤연수생 귀여운 고미호 팡아틸라입니다. 저는 펫연수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구연수생 주재겸입니다. 리어케처럼 쫑긋하고 나타난 김성민입니다. 야구소년 최주영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표정연기가 매력적인 이노유리입니다. 07년생과 친구를 하고 싶은 남자 유희도입니다. 정세윤연수생 oh 45. 2021 당연히 아 정말 안녕하세요 유이도입니다 100명 서바이벌 참가자 중에 저만큼 노련하고 어른미가 넘치는 참가자가 또 있을까요? 중저음 보이스 매력에 만능 천재 깜장고양이 저 유이도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많이 투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성입니다 조금 할 수 있어요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bit 자 안녕하십니까 왕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을 노율입니다 저는 항상 무대 위에서 표정연기가 너무 뛰어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저를 기대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조립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조립될 수 있는 남자 07시크남 정세윤입니다 저는 정말 멋있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섹시하고 닿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조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5초 안 지났는데 안 지났는데 깔끔해 깔끔해 얼굴은 작지만 매력은 큰 북덩어리 김성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주 사람이어서 비빔밥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김성민이었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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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잘생겼다! 잘생겼다. 뭐나? 기대해주세요. 저희 모델에. 타임 시뻥이다. 옷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술을 unnecessary. 아쉽습니다. 나중에 찾아가! 가! 실패! 렛츠 업셈블! 안녕하세요. 저는 랩을 제일 잘하는 프로젝트7의 염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수업 공채녀생 N입니다. 피아오물 마크 메스 배트예요. 웃는 게 예쁜 송영석입니다. 눈웃음이 매력인 열정 댄스보이 김다노입니다.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18살 송영석입니다. 예술예자의 스커둥, 예술하는 남자 권예용입니다. 춤을 사랑하는 프로젝트7 메인댄서 고민성입니다. 다재다능한 권영우라고 합니다. 2. 미치 미치 없는 미치 우린 이미 여기에 너들게로 다녀 너에게 달린 타이밍 달려갈 타이밍 더 크게 불렀죠 모두는 little more 이제 우리 새로운 세상으로 다 될 수 있어 난 내 속 끝에 빛나줬어 너에게 달려 너에게 달려 메인 랩을 희망하고 있으니까 저희 둘 다аем 랩 퍼포먼스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elas 조합해 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18살 프로젝트 7 참가자 송송입니다 저는 연예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부족한 모습도 있고 조금 안 좋은 모습도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반전 매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있는 07년생 18살 고민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춤을 사랑하고 춤을 좋아하는 프로젝트 7 메인에서 고민성이고요 날카로운 눈매와 반전으로 반전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7 메인 래퍼 염예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17살이고 저는 랩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랩하면서 퍼포먼스 하면서 저희 월드 어셈블러 분들께 안녕하세요 21살 권영호입니다 저는 일단 춤을 정말 잘 추고 메인댄스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저를 춤 잘 추는 사람과 같이 조립해 주시고요 이제 월드 어셈블러님들과 만날 시간이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를 꼭 많이 뽑아주시고 좋은 팀에 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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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국 엘리에이션 공채연생 애니입니다 프로젝트 7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에이션을 지키고 싶어서 잘 추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상댄생 애니 있습니다 수무함사이 링링입니다 저는 중국인 남은 서운 저는 프로젝트 7 메인 단서를입니다 저는 중국의 링링입니다 저는 중국의 링링입니다 그리고 이 시왕 모드 쌤 블루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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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퓌아트! 저는 그냥 스퓌아트에요 저는 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해요 팬분들도 너무 사랑해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보내주세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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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하고 싶은 거 아야 하는 거 같은데? 렛츠 학생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채입니다 저는 윤주환 연습생입니다 컷팅 여우 유현승입니다 아사카 꼬따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용입니다 저는 리웨세입니다 서경배입니다 김시윤입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아직 늦진 않았겠지 너에게로 coming back 난 달려가 난 달려가 Dreaming 끝이 없는 밑지 우린 이미 여기에 너네네네네네네네네 너에게는 어까냐 не 제인하니 안 달려가 난 달려가 너가 너에게 달린 다이밍 달려 갈 다이밍 더 크게 불렀죠 모두 우리의 이름을 이젠 우리 새로운 세상을 다 될 수 있소 난 네 손끝에 빛나렸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경배 연습생이라고 하고요. 저는 보기와 다르게 매우 좀 어른스럽지만 아니구나. 보기 보는 것과 같이 좀 어른스럽지만 제 나이는 17살로 매우 애기입니다. 그렇게 잘 봐주시고요.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 눈이 계속 애기 같아. 그럼 나랑 9살 치는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세븐 연습생 유현승입니다. 이제 제 특기는요. 와킹과 와 지겹다. 타띠. 그만 좀 보고 싶다. 타띠. 그리고 저의 매력을 꼽자면 이렇게 사납게 생긴 얼굴과는 다르게 이렇게 조금 시끄럽고 말이 많고 그런 모먼트들이 있고요. 무대에서는 이렇게 멋있게 딱 하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아사카 코따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계속하고 무온도 조금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아 언제까지 아 그리고 아 아 아 그리고 오사카에 살고 있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세븐 박찬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 속에 이 군익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나중에 봐주시고 어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추만 버프 드리고 나중에 확인해주세요. 빠이빠이 개인 PR이 많나요? 그냥 한번 포징해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지 년생 소장하고 있는 링웨이 선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 더 해. 얼굴 자랑해. 더 해야 돼. 더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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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봐! 좋아해 봐! 파이팅! 할 수 있어. 재미를 위한 예능은 아니군요. 재미를 살렸다. 주인님 안 했다. 주인님 있네. 를 모으니! 와 안대로 했다. 어렵다. 너무 어렵잖아! 렛츠 어셈블! 안녕하세요. 보헤미안 이호빈입니다. 최강동환 유지안입니다. 저는 강아지 강지윤입니다. 저는 기가 크고 섹시한 만나뵈입니다. 미서가 예쁜 사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여운 펭귄 마증샹입니다. 럭키가이 김지민입니다. 캐롯피를 닮은 박준서입니다. 최강 섹시 우아준입니다. 끼쟁이 장여준입니다. 아직 늦진 않았겠지 너에게로 coming back 난 달려가! 난 달려가! 난 달려가! 드리밍 끝이 없는 밑이 우린 이미 여기에 너에게로 달려 숨! 첫 휴대전잠 눈을 뺄고 내가 stake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이고 굉장히 프로젝트 세븐에서 럭키 가이를 담당하고 있고 왜 럭키가 있어? 저 럭키 하니까요 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다 같이 힙합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오세요 바운스 탑니다 바운스 렛츠고 렛츠고 저 자유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박준서이고요 저는 보기보다 애교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애교도 엄청 많고 사람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달려갈 마음이 있으니까 저한테 많이 표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귀여운 펭귄 마진샹입니다 잠시만요 유연한 신체 비율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다리, 작은 눌굴, 자이언드 베이비 마진샹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양이 닮았다는 말도 많고 토끼를 닮았다는 말도 많은 우아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저는 뭘 닮았나요 그리고 저는 두부볼이 제 매력인데 사실 두부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라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05년생 장여준입니다 큰 키에 큰 팔다리고 시원시원한 춤을 추는 아주 멋있는 친구니까요 또 음색도 좋아요 그래서 월드 어셈블러님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또 월드 어셈블러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이 사람들이 너가 시작된 거야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사토시입니다 미소가 예쁜 편이긴 한데 손도 사실 예쁩니다 손도 미스러운 거 아닌가? 사랑합니다 일본어도 다이스키 데스 다이스키 데스 다이스키 데스 다이스키 데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세븐의 맏형 지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브보컬이자 메인 댄서이자 또 정말 여러분을 월드 어셈블러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저 너무 설레이고 얼른 안녕하세요 저는 통화인용셋 마람혜진입니다 저는 다음 포인트는 손 손 손 귀여운 멋있는 월요일입니다 춤 잘 추고 열심히 하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형들이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할게요 뽑아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형들 사랑합니다 뭐야 뭐야 진짜 심쿵인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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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달력 이거 귀 손아트 다이밍이 안 맞았다고 다이밍이 안 맞았다고 이렇게 하나 타이밍이 안될 똑같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